아주 작은 단위를 말하는 대명사 밀리그램. 그만큼 아주 작은 공간까지 소중해 세세하게 정성을 쏟는 기업이 있습니다. 관심이 곧 배려가 되고 배려는 곧 사랑이 되는 디자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행복을 디자인하다 밀리그램 디자인입니다.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밀리그램 디자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이곳은 서울시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20곳 이상의 복지관에 밀리그램의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요. 밀리그램 디자인의 중심에는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건축회사 대표로 변신한 조명민 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연구하고 설계, 시공하는 밀리그램 디자인 대표 조명민입니다. 밀리그램 디자인은 어떤 대상인가요? 밀리그램 디자인은 사회적 기업이면서 밀리그램 디자인은 사회적 기업이면서 밀리그램 디자인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연구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 장애인이라든가 치매 환자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제품이라든가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설계,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밀리그램 디자인이 추구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편안한 공간, 편리하고 편안한 공간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이런 발달장애인 공간 디자인하고의 차이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색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정보 같은 것도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인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알아보기 쉬운 사인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치료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했을 때 뭔가 방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음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납장애 좀 산만해지기 쉽게 밖으로 많이 드러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주는 그런 산만함을 없애주는 디자인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밀리그램 디자인이 개발한 것 중 하나인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림 문자를 말하는데요. 너무 단순화된 픽토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이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밀리그램 디자인은 픽토그램의 보안, 대체, 의사소통을 적용한 그림 문자를 개발했는데요. 지금 어떤 걸 확인해보게 됐어요?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픽토그램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간 픽토그램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발달장애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길 부분이 있는데 빠르게 글자보다 더 빠르게 인지를 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들도 알아보기 쉬운 문자보다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픽토그램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 그 대표님이 보시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일반 픽토그램인 건가요? 기존에 있는 일반 픽토그램은 아니고 이거는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게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또 이런 디자인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를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발달장애인 한 3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이 16종, 최종 16종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걸 직접 사용해 보신 장애인들이 내 반응은 어떠세요? 지켜보고 나니깐요? 사실 개발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들로 의견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때 발달장애인들의 반응은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 예쁘다, 알아보고 싶다, 그 전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제가 느끼는 또 다른 점은 발달장애인들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밀리그램디자인은 디자인의 연구와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직접 도맡아 하는데요. 타협 없는 완벽한 설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쓰는 거는 쓰고 도면에는 그냥 표시하고 거기다 표시하고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나요? 지금 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면 작업하고 있어요. 도면 디자인하시는 직업으로서 일반 디자인을 하는 거랑 발달장애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고 좀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조금 그분들의 시선에서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최대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밀리그램디자인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음악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음악 전공한 사람이 지금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남들이 보면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할 텐데 원래 근본적으로 제가 미술 쪽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음악 전공을 어떻게 음악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차후에 저희 결혼을 하고 나서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두 돌 반쯤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건 알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 아이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우리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라는 거는 극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극복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환경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돼서 건축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건축 공부를 학부부터 시작하면서 기본 기초 학습을 하게 됐고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쓰면서부터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요구하는 복지시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설계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사업자를 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밀리그램 디자인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인테리어 작업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숫자로 세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어림잡아 생각해도 한 200, 300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로 어떤 곳에 설계와 공사를 주로 맡아오세요? 복지시설이 일단 주로 많이 있고요. 복지시설하고 다른 일반 공사가 들어와도 복지시설 우선으로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병원이라든가 치매시설 이것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요즘은 이제 관공서 쪽에서도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학교라든가 학교도 특수학교, 일반 학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현재 작업 중인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지금 복지관은 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 쪽에 특수학교, 일반 학교 도움반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실 복지시설만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는 회사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공사도 해야지 회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사도 같이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날 오후 조명민 대표가 향한 곳은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밀리그램 디자인은 이곳의 리모델링 작업을 맡았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디자인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 뛸 수 있는 난 3층, 녹색이 왔으니까 난 1층 이렇게 여전히 왼쪽, 남색이 오른쪽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입구서부터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게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입구서부터 문이 여전히 왼쪽, 남색이 오른쪽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이 너무 상생이 되어있다 보니까 좀 이거를 그래도 좀 간략화해야지 빨리 이렇게 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업의 대표임에도 그녀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이유 건축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로서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활용해서 해놓으면 오히려 이 길이 더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오늘 하반기에는 또 기대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용자들이 좀... 꾸며 놓으면서 더 이런 빅토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눈이 잘 띄지 않나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저게 이제 조금 뭉개져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됐어요? 여기는 장애인 복지관인데 최근에 저희가 디자인하고 공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설계하고 전체 설계를 하고 지금 일부 시공을 했고 또 자녀분이 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시공을 하셨는지 여기는 부천시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이에요. 부천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화사하게 그렇게 꾸미고자 노력을 했고요. 적은 비용에 좀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전체적인 층별로 색깔을 좀 정리를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입구서부터 굉장히 산만한 게 많았었는데 통일화시키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고 그래서 1층에 들어왔을 때 뭔가 좀 깔끔하다 또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눈에 빨리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시도를 했고요. 또 층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층이 있다 보니까 층별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층별로 색깔을 차이나게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1층, 2층 완전히 다른 색깔 2층, 3층 또 완전히 다른 색깔 해서 색깔로 좀 층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직접 현장에서 중간 점검을 하고 그 바탕으로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눠봅니다. 하지만 왠지 이렇게 빼꼼히 들어가지는 그 느낌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초록 색깔이 가장 고강이 없는 색깔이에요. 스토리텔링을 짰던 그 슬로프 스토리텔링에서 했고 만약에 이렇게 폭이 조금 넓거나 좀 여유가 있는 밀리그램 디자인은 어떻게 알고 작업을 의뢰하셨나요? 네 밀리그램 디자인은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발달장애인들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들의 어떤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타 복지관에서도 거기와 같이 미팅을 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밀리그램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설을 보셨을 때 작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작업하기 이전에는 사실 청별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굉장히 들어오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떤 위치에 가고 하는 그런 쌓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는데 밀리그램과 청별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하고 난 뒤부터는 정말 굉장히 화사하고 선명하게 극명하게 청별 안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와도 이렇게 아 그 색깔에 가면은 그 위치에서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인지 그리고 그 피토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바닥에 쌓임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전에도 이렇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 찾아오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눈에 이렇게 청별 색깔로 이렇게 통로를 찾아서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화사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색깔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것 같고 화사하고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공간을 디자인하실 때 제일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동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자 동선과 이용자 동선이 꼬이면 뭔가 번잡스러워지잖아요. 계속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동선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옆방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청각적인 요소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방음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이 방을 잘 꾸며놔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신경을 많이 쓰고 건물 자체가 도로가에 있다 그러면 차 소리가 되도록 안 들릴 수 있도록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음이 잘 되도록 처리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게 기본적인 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신경 쓰는 것은 조명이에요. 조명만 사실 잘 꾸며도 적당하게 잘 해도 사실 실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조명은 색온도가 변화가 가능한 것 또 조도 조절이 가능한 것을 추구를 하고요. 되도록 가능하다면 천장 높이가 가능하다면 간접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을 쓰는 것은 색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정돈, 수납장을 충분히 만들어서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럼 그 공간을 디자인했을 때 사용하시거나 이용하신 이용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좋다 뭐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세요. 그런데 공간을 잘 이용을 안 하던 공간을 그분들이 그 공간을 자유롭게 좀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환경이 많이 개선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발달장애인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연구를 또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뇌파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심박수 체크라든가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서 조도나 색채나 어떤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설계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설 관계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새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다 좋아하세요. 새 것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그냥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자율도 사람이 하는 게기 때문에 사실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자율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면 극소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그 극소수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연구도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런 설계나 시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실험을 할 때 항상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비장애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거든요.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저 가설을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감각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랑 다를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감각적으로 굉장히 독특한데도 불구하고 독특할 뿐이지 그게 극적으로 더 많이 일반인들이 1 반응을 하면 발달장애인들은 3, 4, 5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발달장애인들한테 적합한 환경은 누구한테나 적합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편안한 공간은 누구한테나 편안하기 때문에 딱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편안한 공간이 되는 거죠. 밀리그램 디자인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육성사업에 진입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경영 자체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경영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의욕만 넘쳐서 많은 복지시설을 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복지시설이 국가의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로운 설계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늘 이렇게 빠듯하게 해야 되고 또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데 안 하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구 상황이 아니어도 눈에 보이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운영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물론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주이긴 하지만 다른 기타 공사들도 해야지 이 밸런스가 맞아서 손익이 맞아야지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기타 공사와 복지시설 공사를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20년에 밀리그램 디자인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 2021년까지는 이 심리안정실 제품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리안정실 제품을 국산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싶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상 스트레스가 심한 소방관이라든가 재난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심리안정실 보급을 많이 하고 싶어요. 디자인계의 거장 킬립스탁은 디자인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기업 밀리그램 디자인 그들이 만든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